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하신 분은 지금 박수 한 번 쳐보세요. 1월에 전문 노래자랑의 송혜선과 박수치지 마시고 이럴 때 나오셔서 좋은 자연에서 힘찬 박수와 노래 함성을 많이 들어서 스트레스를 확 날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식전행사를 마치고 이제 본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두 일을 하셔서 이제 본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행사 시작하면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시겠죠?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주셔서 자 다 일어나셨으면은 지금부터 2019년 자유산학회 2차 산행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자 단생 없는 국기를 향해서 모두 쳐주시고 자 일동 차렷!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락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그래서 외국가는 1절만 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가는 1절 아시죠? 4절까지 할까요? 4절까지 제가 자신 있습니다. 자 2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5절까지 하여기 바랍니다. 5절까지 하여기 바랍니다. 1절 아시죠? 5절까지 하여기 바랍니다. 5절까지 하여기 바랍니다. 화상 우리나라만 새 무궁과 장철리 가려간 산 태양처럼 태양은 길이 보존하세 자 다음은 순국선들과 함께했던 모든 우리 회원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철아남 그리고 현상 컴퓨터에 들어오신 우리 모든 장병들께서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자유산학회 사무총장 김종열 사무총장께서 오늘 참사하신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아저씨입니까 김종열입니다 박수가 좀 약해서 살살 다시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먼저 우리 자유산학회 가족본부장을 일괄소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임채용 중앙회장님 어떻게 계십니까 자 다음 그 서울 수도권에 김유찬 본부장님 정진호 본부장님 경기남부에 오봉진 본부장님 경기국부에 최월영 본부장님 인천 대세식 본부장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경기 경남본부에 최동원 우리 회장님 부산본부에 배인식 회장님 대구본부에 구진모 본부장님 경북본부에 남인수본부장님 경북서부에 김은패 본부장님 일괄소개 올리겠습니다 자 2019년도 지혜 설립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구미지혜 위다경 회장님 김천지혜 문상길 회장님 대전지혜 황성진 육군 애벽 대령님 서울 강남의 주순영 회장님 대구지혜 정다은 회장님 일괄소개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중앙회에서 이하선 자유산학회 중앙회에서 회장님과 박영환 사형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다음 이제 저희들과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주신 내빈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상임고문단 김진옥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정수 전 국회의원이시고 춘천시장을 연결만 하셨습니다 유정수 전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정용섭 전 정보사령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남진 지역 동충천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필용 춘천형교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웅기 시장님 김웅기 시장님 김포근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원현순 이사님과 김진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빠짐 분이 있으면은 다음에 또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다음은 오늘 자유산역에서 우리 임채홍 자유산역기 중앙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